부산시 전관위가 부산지역 912개 투표소와 16개 개표소 준비 상태를 최종 점검합니다. 코로나19 우려에 따라 투표소는 오늘까지 방역을 실시하고 투표 개시 전까지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며 내일 투표 당일엔 투표소 입구에 전담 인력이 발열 체크를 하고 선거인은 손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고 임시기표소는 사용 후 바로 소독에 들어갑니다.